1. 골고루 처음 할거는 뒷삼각부터 할게요 삼각이요? 짧으면 스매시 때리고 바로 커트 준비하시면 돼요 드롭 스매시 커트에요 드롭 드롭 스매시 스매시 커트 커트 짧으면 스매시 길이면 드롭이요? 형 판단에 맞춰서 아 예 다시 미스 없이 죄송합니다 내가 대각 드롭을 하고 싶으면 임팩트를 대각으로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맞추면 되는 거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맞출 생각부터 해야 돼 커튼 늘어뜨리지 말고 아이 어이 좋아 아 늘어진다 커튼 바로 쳐야 돼 아 감사합니다 스윙이 작아 지금 댓글 봤어요? 댓글에서 어깨가 안들어간다고 그랬어? 어깨가 안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켓가 안들어가는 거지 그니까 모션 드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동작을 마지막에 보여 마지막에 보여줘야지 미리 모션 드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지막에 생각해 다시 에헤이 대각을 봐 어 보고 맞춰 어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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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리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코스요 그래 아 까먹었네 코스 다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에헤이 형이 예상을 하고 보내봐요 이리로 치면 이리로 올까 이리로 치면 이리로 올까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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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이 길면 안 돼. 그거 바로 쳐야지. 킥 더 크게. 공을 기다리는 건 좋아.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가 드라이브 치고 들어오면 뒤로도 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늦추는 타이밍이 아니고 빨리 가서 뭘 생각을 해야지. 코스 봐야 돼요. 다시. 코스 보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코스가 없잖아. 천천히. 당연히 일로 빠지지. 뭐하러 무리해. 트로프하면 되지. 지금 보면은 다 거리가 먼데 억지로 때리잖아. 짧은 것만 때려. 짧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저를 흔들면 되지. 미스. 미스. 추웠다. 한 번 더. 그렇지. 똥 코스. 똥 코스. 똥이야 똥. 스매싱이야 이게? 똥이지? 똥. 똥을 때리네. 다시. 코스 봐야 돼요. 묻히지 말고. 천천히. 와. 굿 코스. 잘했어요 이거. 지금 구역 질러야 돼. 잘했어요. 왜왜. 아 구역 질러가지고. 저 5분도 안했는데 구역 질러야. 빨리 와. 아이고씨야. 오케이. 많이 좋아졌네. 좀 세웠죠 세우씨. 세진걸 떨어져서 코스가 좋아졌어. 코스가. 아니 나도 물 안 먹는데. 장단이니까. 좋아좋아. 침 안좋은데 이거. 더 알 수 있어. 똥 코스. 똥이야 이거. 스매싱이 아니야. 근데 조심하십니다. 똥을 때린거. 짧게 뜬것도 코스 봐야되요? 아 다 봐야죠. 다. 짧게 뜬것도? 아니 짧게 뜬것도 그냥 몸쪽으로 때릴거야. 여기 준비하고 있잖아. 여기로 때릴거야. 더 짧아지게끔 어떻게 하면 짧아질까. 짧아질까 생각해야지. 내 파트너한테 유리하게 주고 싶으면. 어차피 짧으면 나가잖아. 나가는 모션이잖아. 네. 그럼 가운데쪽 줘. 이거 받을거 아니야. 응. 나가면서 잡겠지. 나갈 때 잡겠지. 근데 만약에 형이 마무리하고 싶어. 노력해서 쌓이든다. 아. 어우 야. 지졌다 진짜 이거. 속았어. 속았어. 다시. 길어 길어. 모션만 먼저 볼게요. 네. 긁는거. 헤어핀 모션 이렇게 보여주면 뭐하면 돼요? 아 한번. 상대방이. 아 네네. 이렇게 보여주면 뭐하면 돼? 보여주면 붙어요. 붙어서 뭐 할거야? 네. 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긁을거야? 스크래치 안나게. 스크래치 안나게. 스크래치 안나게. 와이퍼처럼 긁는거.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또. 한 번 더. 팔로 긁지만 손으로 긁어요. 손으로. 다시. 더 뒤로 가보세요. 시작. 다시. 이걸 해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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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번 더. 진짜 게임 하듯이 줄게요.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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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스타트 끈. 뒤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죠? 팔 뻗고 와. 어. 좋았다. 뻗어. 다시. 작게 가야 돼. 손으로. 왼쪽으로 맞추는거야. 다시. 그렇지. 그래서 두뇌. 몸이. 빨리 움직여봐. 그렇지. 더 뒤로. 더 뒤로. 어이. 어이. 아이. 그렇지. 다시. 점프 뛰어도 돼. 그렇지. 다시. 작게 갑니다. 마지막. 뒤로 가. 시작. 자. 잘했어. 잘 긁는데. 반대쪽도 볼까요? 원래 힘든거죠? 원래 힘드죠. 쉬운게 어딨어. 반대쪽. 네. 뒤로 가세요. 뒤로. 어 뒤로. 가운데. 저봐요. 이렇게 해봐. 응. 거기서 가봐. 또. 오른쪽으로 긁어야지. 푸싱이 아니야. 이렇게요? 어. 오른쪽 긁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긁어. 빨리 긁어. 그렇지. 잘했어요. 긁어. 빨리 긁어. 그렇지. 또. 동작 작게. 동작 작게. 어. 넘긴다만 느낌은. 넘긴다. 얘네가 잘한거야 어차피. 우리 더 잘하려고 하는거고. 그렇지. 안 뜨겠지. 괜찮아. 떠도 돼. 오른쪽은 떠도 돼. 오른쪽으로 살짝 긁어. 좋아. 마지막. 오케이. 원래. 원래는 이렇게. 헤어핀 놓고. 살짝 빠졌다가 긁는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짓. 단식할 때 많이 하고. 복식 상황에서는. 얘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얘네가 헤어핀을 놓을지를 몰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반응해서 딱 긁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동작을. 세로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가로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는 동작이 훨씬 나아요. 제가 헤어핀을 할게요. 네. 방향에 따라서 긁어보세요. 네. 어차피 걸릴거여서. 네. 시작. 다시. 준비. 맞춰도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미 와있어야지. 내가 도착을 다 보여주는데. 이미 도착을 해 있어야지. 왜 따라와. 가서 미리 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면을 일단 보여주는데. 알거 아니야. 그렇으면 어떡해요? 그렇으면 면이 보이겠지. 면이 보이겠지라고 했는데 봐봐. 왜 따라와. 면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지. 봐봐. 이미 늦었지. 이렇게 하는지. 준비. 아 지금 하나만 더 이상한다. 괜찮아요. 가잖아 이렇게. 알고 난 가잖아 이렇게. 경로를 바꿀 수가 없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리 출발하니까 그러지. 얘네가.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면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가면 안되지. 아니 그때까지 와야지. 얘네가. 얘네가 면을 여기로 보여주는지. 여기로 보여주는지를. 빨리 컨택 해가지고. 그 위치로 먼저 갈 생각을 해야지. 미리 가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이죠. 면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 동작이 빨라야겠지. 이렇게 하는지. 그럼 이쪽이죠.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못 넣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넣지. 못 넣지. 아 오케이. 이것만 좀.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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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렇지. 빵. 두드려 맞겠다. 한 번 더. 잘했어요. 그런 느낌. 네. 한 번 더. 다시. 1 대 0. 준비. 오케이. 잘했어요. 손을 먼저 뻗어. 네. 아이 굿샷. 넘어갔죠? 네. 좋아요. 스피드 넣을게요 이제. 오케이. 간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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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걸 치라는 거죠? 아니 이거 못 쳐. 이건 내가. 내가 줘야 돼 하나? 어 이거 내가 잘한 거야. 준비. 다시. 다시. 형 칠 수 있습니다. 네. 또. 아 진짜 못 치겠네. 다시. 보여주고 와. 보여주고. 면 보여줘. 아니 뭐..뭇만 하면 뭐 하냐고. 뭐로 칠 거야? 배정입니다? 손으로 쳐야 될 거 아니야? 손 써야 될게. 다시. 한 번 더. 얘를 뻗고 와요. 뻗어놓고. 어차피 위에서 긁을 거지.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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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스트레스 맞아. 잘했어. 긁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돼. 잘했어. 팔 짧은 거 같습니다. 아니야. 팔에 문제가 아니야. 손이 문제야. 열이 자꾸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 차이네요. 준비하고 안하고 차이. 그쵸. 진짜 한 끗 차이야. 복식에서 대부분 상급자들 경기 보면은. 이렇게 해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지. 이렇게 다 치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이 헤어핀을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와도. 그러면 못 끄지. 그러면 예상을 하면 안 되죠. 미리. 예상을 못 하지. 헤드를 세워서 오니까. 본인도 역으로 생각하면 게임할 때. 헤드를 높여서 들어가는 헤어핀보다. 세워서. 세워서 들어가는 헤어핀이 많아야겠지. 그럼 내 파트너가 드롭을 했으면. 내가 여기서. 드롭을 한 쪽으로 붙어야죠. 붙는다. 그런 준비도 하고. 상대방이 라켓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어차피 보여. 헤어핀 모션을. 이렇게 헤어핀 놓지 않잖아. 언더 한다고. 다 위에서 잡으려고 하지. 그 한 끗 차이가. 저니플레이에서 진짜. 하. 하. 저니플레이 잘한다 못한다 를. 여기서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거 한 두 개로? 진짜로. 하. 왜냐면 그거 하나만 잡아주면. 파트너가 편하고 있어. 마지막은 수비. 조금만 할게요. 수비. 하. 들어가 보세요. 수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연습을 하긴 했어. 분명히 하긴 잘했어. 근데. 아직까지.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고. 밀려맞는 수행을 조금 해요. 아. 라켓 뒤집혀. 네. 아. 그 느껴져요. 이게 보이거든요. 아 네. 안보이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100% 다 써봐. 오른발 나오지마. 굴러. 하이. 로. 로. 하이. 하이 굴러. 아 공이 빨리 오면 어떻게 돼. 힘이 들어가지. 그것부터 조절을 해봐. 하. 이건 고정되어야 돼요? 팔꿈치가 고정되어있어야 돼요? 고정 안되어있어도 돼요. 공이 오는 방향 따라가야 되니까. 네. 힘 빼고 있어요. 하이. 또. 또. 발 움직여. 하이. 발. 발 계속 굴러. 오른발 굴러. 하이. 하이. 또. 다 밀려 치니까 여기로 오는 거야. 밀려 치니까. 원래 다 여기로 와요. 정상에 대한. 내가 원하는 대로 치면. 다시. 뭘 연습을 해. 연습을 하기. 빨리 와. 준비. 하이. 또. 더. 안 움직여. 아. 아. 움직여. 아. 움직여. 아. 하이. 하. 하. 이거 스메시. 센코 치는데 만나면 밀린다고. 하. 하. 그것조차 보고 빵 칠 수 있어야지. 하. 내 공을 빨리 치잖아. 빨리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 기다렸다 칠 거야. 준비. 하이. 하이. 앞쪽에서 저 앞쪽. 하이. 하이. 아래 말고 앞에. 하이. 하이. 또 앞으로 더 와. 하이. 또. 또. 하. 다 잡혀. 너무 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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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고양이같이도 이것보다 잘 치겠다. 하. 하. 빨리 오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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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을 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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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다 썼어요? 지금요? 아니 못 쓴 것 같아요 공이 있는 위치까지 손목을 100% 다 써야 돼요? 네 앞에서 쳐 앞에서 걔는 어차피 앞으로 나와야 되는 애야 뒤에서 앞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또 다 써 100% 다 써 100% 써 근데 깎여맞잖아 면 자체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잖아 앞쪽으로 나와야지 어흐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있는 거야 벌써 이렇게 쳤던 습관들이 잘 안 고쳐지는 거야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했어 봐 그립을 묻는 거야 그립이? 아니 그립의 문제는 아니야 손목을 내가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꾸 위로만 보내고 있는 거야 공이 맞아도 이게 앞으로면 이런 식으로만 맞는 거야 위로만 공은 낮게 갈 수 있게 깎여가지고 이걸 제가 좀 누르려고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100%를 다 써야 돼 공 있는 위치까지 0에서 100 100이야 100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깎여맞잖아 그래서 이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0에서 100이 아니고 0에서 100 가져가라고 네 밑으로 다시 밑으로 깎여맞는 느낌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근데 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이렇게 깎여 마셔 라켓 줘보세요 아 지금 스윙은 뭐냐면 이제 있다 제가 페인팅 할 때 페인팅 할 때 네 제가 수비할 때 가끔씩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어디로 깎은 거예요? 이렇게요? 왼쪽으로 깎은 거거든요 왼쪽으로 라켓 면이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네 지금 이 모션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얘를 없냐고 앞으로 난 쟤랑 싸워야 돼 멀리 보내야 돼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멀리 보낼 생각을 해야지 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왜 자꾸 돌아가냐고 다시 승리해봐요 1점 해봐 100 다 썼어? 또 또 또 이것조차 깎여 지금 그래요? 면이 위가 아니고 네 앞으로 들어와야지 여기까지 쓰고 와야지 아 또 100 다 썼어요? 또 또 약간 또 들린다 또 천천히 하면 아 빨리하면 다시 다 써 그것만 해봐 그렇게만 네 네 네 오케이 다 써요 네 오케이 다 써요 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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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다 다시 깎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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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 하다 말아 괜찮아 이 정도만 맞아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 일단 안 깎이잖아 네 안 깎이니까 임팩트가 맞지 근데 이게 칠 때 그립을 꽉 잡는게 맞아요? 어 딱 잡아도 돼요 아 그래요? 응 잡아도 돼 근데 난 초심자분들을 알려줄 때는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네 상급자분들은 털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 잡으면 돌아가서 지금 근데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도 돼요 지금 조절을 해야되니까 네 안 돌아가게만 만들어 봐요 네 다시 어 또 잡는거 플러스 알파를 하자 지금 잡잖아요 0에서 50까지 잡네 아 네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치는데 여기서 잡는거 플러스 100% 잡아보자 네 100% 100% 넘겨보자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닌가요? 하 공이 왜 위로 갈까요? 아 라켓맨이니까 라켓맨도 있지만 네 라켓맨이 앞을 봐도 공을 내가 위로 치면 네 위로 가는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 간거지 앞으로 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앞으로 위가 아니고 앞이 앞 다시 앞 더 써 다 써 손목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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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거 같애? 공이 천천히 하면 원래 더 쉽게 쳐야되는거 아냐? 네 더 어렵죠? 네 더 어렵죠? 네 힘전달이 내가 공을 치기도 전에 미리 되있으니까 전환위가 아프죠? 네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아픈거야 마비된거 같은데 원래 여기가 안아파고 나는 아래가 아파 이 연습을 하면 당기면 얘네가 당겨야지 쥐고 있으니까 아프지 둘질만 더 제 왼쪽 귀 맞춰요 어이 왼쪽 귀 오우 괜찮아 맞춰 오우 괜찮아 맞춰 오우 공이 지금 다 튀잖아 오우 공이 지금 다 튀잖아 내가 어차피 안 맞게 있다고 한들 왼쪽으로 넘어오는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안 넘어오잖아 밀리는 거지 밀린 것도 아닌데 밀리게 치는다니까 그것도 재능이야? 어떻게 하는지요? 알아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여기 싫어 다 힘 뺐는데 방금 주중 뭘 힘을 빼 저한테 푸시 때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변두리쌤한테 열로만 쳐야 돼요 이쪽으로만 손목을 내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저기면 저기로만 손목을 내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보내보자 하는 방향으로 나도 운든든 해야겠다 나도 운든든 해야겠다 나도 운든든 해야겠다 어떻게든 저기로 칠려고 노력을 해야지 임팩트를 맞는 면이 여기를 안 보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안 보면 보내기가 어려워 일단 무조건 앞에서 치는 건 정답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로 연습하는 게 나을 거에요 세게 치면 또 망가지니까 자꾸 돌아가니까 앞쪽으로 스윙을 내보내야 된다는 건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꾸 돌아가니까 이것만 좀 규정을 해보면 되고 연습할 때는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수비 연습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오늘부터 조금 힘들 거에요 왜냐면 처음에 할 게 스매시 연타에요 네 30만 원 때려요 연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다섯 개 때리고 쉬고 다섯 개 때리고 쉴 거에요 네 순서 없이 네 풀로 때리나요 풀로? 다 때려야 돼요 최대한 세요 코스 무조건 생각하고 네 네 코스 끝내 끝내 끝내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끝내지 말고 코스 봐서 끝내야 돼요 네 눌러서 끝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끝나나요? 코스 봐서 끝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방향을 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보다 네 가운데 말고 때리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네 아이고 둘 아이고 어디 어디 아이고 왔다 잘 맞어 그럼 누르지 말라니까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뭐하러 눌러 스매싱은 사실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걸리는 게 이상한 거야 어느 정도 급속까지 차면 걸려도 상단이 맞으면 이해가 돼 상단이 맞아서 뭐 네트 맞고 넘어간다거나 네트 안 맞고 칠자 아쉽게 이만큼 넘어간다거나 그건 각도의 차이잖아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단이 맞는다 그럼 정말 차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 더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를 생각을 하지마 앞으로 길게 쳐야지 어이 또 둘 또 오케이 또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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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스야 지금 열로 한 번 뺐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렵게 올린 거야 어디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겠지 네 한 번 더 줘야지 그랬대 왠만하면 사이드가 좋아 사이드 사이드 뚫을 수 있으면 사이드가 좋다 그러잖아 살았다 어이 코스 가운데 이제 가운데 한 번 그렇지 잘해주세요 그렇지 반대쪽도 볼게요 준비 어이 더 더 잘했다 어디야 가운데 아 아 아 아 안 간다 가운데 아니야 방금 잘했어 뭘 안하잖아 준비 네 어디 더 봐 더 봐 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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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데? 콩이 안 좋았겠죠? 콩이 나갔어 한 번만 더 하고 스트로크 좀 할게요 가자 가운데로 때려야지 사이드에 있잖아 공이 이동해 자 왔어 어디야 찬스 찬스 잘했어요 잘 생각해요 얘네가 형한테 공을 띄는 쪽을 바라보고 있을거야 뭐 이쪽이면 이쪽 이쪽이면 이쪽 다 바라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커버하기가 쉬워 반대쪽이 어려운거죠 반대쪽들은 한번 자꾸 노려보라고 어려운 쪽들 일단 이리로 때려야죠 일단 지금은 사실 마지막 커도 가운데가 아니고 이리로 때리는게 맞았어 왜요? 사이드였잖아 그래야 나한테 편하게 오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코치님 이거 웬만하면 안빠지겠네요? 저 웬만하면 안빠져 안도와줄거야 시합 나가서 당연히 내가 때리고 먹는게 더 좋으니까 그럼 아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리고 자꾸 도와주다보면 이게 자신감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의지하게 돼서 안좋아 스트록좀 할게요 드론만 할거에요 드론만 양쪽 퍼트하고 순서 없이 놓을 수 있는건 그냥 놔 오케이 앞쪽에서 저한테 치세요 저한테 오 쏘리 안치워도 돼요 준비 그렇지 가운데 보고 미스 없이 위에서 잡아야지 위에서 왜 아래에서 잡아 또 이동 가 천천히 보상받아 보상받아 그렇지 또 드롭도 코스 봐요 사이드 한번 그렇지 가운데 한번 섞어서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잘했대요 깍지마 깍지마 맞춰 깍지마 이거 없으세요 그냥 맞추는거야 가지고 와야돼 깍지마 깍지마 상체를 돌려 상체가 대각선을 봐야돼요 저를 바라보세요 보고 맞춰요 천천히 이렇게 또 발꿈치 열고 보고 맞춰요 상체를 돌리라니까 팔만 가면 어떡해 어 위에서 잡아 위에서 힘들다고 아래잡지 말고 10개만 더 10개 하나 미스 안하고 깍지마 둘 상체를 돌려 셋 넷 다시 여유있게 다섯 천천히 여섯 좋아 일곱 상체 안 돌려도 여덟 깍지마 아홉 아홉 셋 하하하 처음부터 열개만 딱 한 번에 하시 진짜 빨리 열개 열개 몇개 안 남았어 하나 둘 천천히 셋 또 넷 백핸드도 가도 돼 괜찮아 처음부터 하나 둘 위에서 안잡아 힘들다고 또 아래잡는거 봐 셋 빨리와 넷 깍지마 하나 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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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빨리 가 상체 여덟 깍지마 아홉 마무리 찬스 으하 오케이 쉬고 하하 물 한 모금 드세요 반대축할게요 반대쪽 할께요. 들어오세요. 자, 그럼 반대쪽. 이렇게 10개 한 번에 하면 끝낼께요. 한 번에요? 네, 좀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빨리 가는 것까진 좋아. 근데 다 내가 돌아오려면 여유있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치면 그만큼 빨리 오잖아. 다 늦춰서 가져가봐요. 다. 하나, 또. 봐봐, 이건 늦게 가서 늦게 친 거잖아. 빨리 가서 늦게 쳐야지. 하나, 둘, 셋. 빨리 가. 네, 빨리 가. 그렇지, 늦게 쳐 이제. 그렇지. 다섯 개 이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 번 더. 딱 하나. 한 끗 차이야. 하나, 빨리 가. 둘, 셋, 넷. 빨리 가서 늦게 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아홉. 좀 마시고. 잘했어. 둘, 셋, 넷, 셋. ift, 또.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탕. 좋아졌네 앞에 치는거 코트 좋아졌어요 잘 잡아야지 근데 코스도 많이 좋아지고 운영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 실력이 오늘은 형 처음에는 서브리시브를 먼저 할거에요 리시브를 원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볼게요 제가 하는거 지금 따라 하는거에요? 지금 접근방식이 잘못됐어 아냐아냐 안쪽이 아니고 이걸 할거면 안쪽으로 깎는게 아니고 위쪽으로 깎아야되요 지금 방향이 슬라이스에서 아래잖아요 이 반대방향인 윗방향으로 깎아야되요 와이퍼샷 느낌으로 깎았나요? 그럼 한번에 타이밍 맞춰서 형 입맛에 맞춰야돼 아웃은 치지마요 다시 다시 위로 깎고 위로 작게 맞춘다는 느낌이 있어야돼 그림 너무 짧게 잡지마세요 오케이 다시 깎는게 아니고 맞춰야돼 어 맞추는거에요 타이밍만 빨리 그렇지 어 이정도 다시 왼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앞쪽으로 대각선 방향 만들고 위로 깎아 위로 맞추는거지 돌리는게 아니라 다시 자 소리 맞춰 맞춰 왼쪽으로 맞춰 공이 앞으로 안가는데 면이 저길 보고있어야 절로 가겠지 여기요? 맞추는거잖아요 맞췄죠 맞춰야돼 이것도 순간적으로 내가 타고할때만 깨끗게 맞추는거에요 왼쪽으로 깎아맞는거에요? 그쵸 어떻게보면 깎아맞는거죠 이런식으로 저 페인팅모션 하는거처럼 이거는 그냥 돌린거고 형은 지금 이러고있잖아 돌리고있잖아 돌리는게 아니고 돌리면 면이 어디를 봐요 앞 어 여길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로 왼쪽으로 가도 가긴 가지만 높낮이가 다른거에요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가고 얘는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핀을 자꾸 줘야돼 이거 안하는게 어떨까요? 다른거 할까요? 깨지는거 아니정도면? 이거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다 놓는것만 할게요 오늘 이거 다음거 하나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 더 이거 뭐에요? 지금 한거 다 뭐였어요? 명칭이 뭐에요? 기술 기워내면 안돼요? 중간볼 중간볼 중간볼이 어딨어 얘네가 다 서브 넣고 여기 잡을 준비하고 중간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떨어뜨리는게 가장 좋을까요? 해역에는 저 짧게 떨어뜨리는게 좋잖아요 아웃이 왔는데 다시 준비 1대0 위험 다시 이건 떴잖아 스핀을 줘봐요 스핀을 이렇게 아 그러실래요? 왼쪽으로 오케이 다시 잘했어 잘했어 들어오진 말고 오케이 얘만 딱 보여줘 오케이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이번에는 일단 이거 위주로 게임할때 많이 연습하고 이번에는 여기 믿을 볼 밀어볼거에요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요정도 요정도로만 밀어 얘네가 뭐하냐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얘네가 원래 해야되는게 뭐냐면 딱 쳐버려 아니면 딱 놓던가 근데 어 높아질수록 머리에 머리를 써 어 자꾸 뭐냐 얘 치고 일로 오겠네 응 치고 절로 가겠네 생각해가지고 한번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 우린 이걸 노릴거야 음 그럼 일부러 높게 주는거에요 일부러 아뇨아뇨 똑같이 드라이브성으로 주는데 좀 약하게 줘 아 요런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보내고 여기 그쪽을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끝내봐요 이해되죠 네 준비 이건 너무 사이드여서 직선으로 봐 아 직선으로 조금 안쪽으로 쳐요 아 그럼 이대로 직선? 네 요정도 여기 준비 또 여기를 봐 여기를 봐 보고 있다가 허리 빼고 허리 빼 그 다음에 잘라먹는거 상체는 뒤로 빼요 네 볼게요 다시한번 더 준비 둘 다시한번 더 중심 뒤로 빼 허리 그렇지 또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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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만 뒤로 더 빼고 좀 왼쪽으로 더 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잘 잡아야 돼 하고 들어오면 안돼 하고 잡을 준비를 해야지 하고 전진을 하면 안되지 다시한번 더 공이 방 지금처럼 저만큼이라도 눌려야지 제가 드라이브성으로 안치고 언더성으로 주지 어 어떻게든 드라이브성으로 치려는 애들한테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쏘리 다시 어 좋아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허리 눌러야 돼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뜨면 안돼 뜨면 안돼 뜨면 안돼요 어 다시 또 어 다시 한 번 더 원래 이게 정상이야 원래 일로 빠지는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늦으면 헤어핀이나 놓을 수 있죠 헤어핀이라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한정적이어야 돼요 타이밍을 뺏고 이럴 순 없으니까 할 수 있는거 하자 할 수 있는거 하자 조금만 안쪽으로 자 다시 잡을 준비해야되요 네 헤어핀 허리 뒤로 빼고 딱 네모칸 만들어 네모칸 헤어핀 헤어핀 너무 커 아 작게 라켄 들고있다가 그냥 맞추는거지 네 휘두르는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응 겁먹지마요 맞아도 안아파 잠깐만 앞에서 지금 헤어핀 나요? 헤어핀 나도대요 근데 웬만한건 때리는게 낫지 않을까 나도 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야될거 같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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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일단 요거 많이 써면 헤어핀하고 요것만 연습을 많이 하고 구형 구형 오케이 헤어핀하고도 헤어핀하면 얘네가 뭐랄까 스필을 잘먹고 마트에어핀 어 또 걸어 이거 또 잘라먹고 네 잘먹고 일단은 포핸들은 이정도로만 하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백핸들은 뭐 많이 해요? 이거 밀고 잡는거요 그거 한번 해봐요 네 볼게 들어갔네 먹혀요 게임할때 이게 조금 잘못된게 뭐냐면 네 어 여복하고 남복은 좀 다를수도 있는데 네 얼추 비슷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뭘 하냐면 네 리시브를 진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면 잡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조금 좀 밋밋하게 쳤다 하면 바로 뒤로 나오거든요 아 그냥 방부터 게임하는거 응응 밀면 어차피 언더야 아 그럼 와가지고 스매시 빼면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아 근데 처음부터 결정하는게 아니라 공 보고 가는거죠? 이게 서버스 잘 들어갔어 아니지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나 이거 밀고 나갈거야 아 그래요? 이거까지 생각을 해야죠 나가 아 어차피 공이 와 얘네는 그렇게 배웠어 근데 얘네가 못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잘하잖아 네 그럼 또 생각을 또 전환해야 돼 아 여기로 올 수도 있지만 네 제동을 걸어서 앞에도 받을 준비를 해줘야 돼 아 집중을 진짜 잘해야겠네 앞뒤로 다 뗄 수 있게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무조건 오케이 근데 상급자일수록 커트를 많이 해요 안 띄어주려고 음 조금 이제 에이저분들은 그냥 띄어주고 조준하고 우리 했던거 이거죠 사이드 오는거 퍼 올리는거 그거 그렇게 한다는거죠 어 그거 많이 해요 형님 가서 때리면 되잖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준비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다시 상급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엄두 해야지 아니야 어차피 늦은거잖아 아 늦은거 해야지 근데 준자강이잖아 형님 책임정가를 해야 돼 아 어 잠시만 그러기 밀렸는데 뭐하러 때리려고 그래 모션 한번 놓고 흔들어 놓고 시작하면 되지 네 어이 구씨 잘 들어왔다 잘했어요 이거 하고 헤어핀까지만 좀 볼게요 네 백핸드 헤어핀까지 이건 모션이 아니잖아 드롭이잖아 그냥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얘네가 또 바보가 아니야 면을 보여줬네 땡큐 여기 생각해야되고 여기도 또 잡을 준비해줘야 네 분명히 믿을볼로 많이 괴롭힐거에요 중간볼 빼는걸로 네 농락하잖아 네 그러면 그런거 다 대비만 하고 있으면 잡을 수 있다면 네 준비해야되요 이거는 코스가 없는 코스 여긴 없어요 네 다시 아 다시 준비 오케이 또 뭐하러 때려 왜 무리해 먼저 가있었잖아 지금 뭐하러 때려 이거 어떡해요 놓으면 되지 드롭을 해 이건 왜 제가 누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5가 떴잖아 눌러야지 공격적으로 가져가야지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이면 100 절로 가거든요 꼭 네 미리 가서 트레스 준비하면 무조건 반대식 준비하세요 여기 좋아요 근데 이것도 없는 코스 일단은 요정도로만 알고 있고 네 치고 내가 믿을볼을 처리했으면 여기 잡을 준비 꼭 꼭 해야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치고 빠지는 스타일로 많이 할거에요 서로 자꾸 돌거야 아 네 누가 하나 치중 안되게 네 할거고 이번에 헤어핀 한 번만 볼게요 여기 붙어서 네 리시브 리시브 네 헤어핀은 짧게 하는게 좋아요 길게 하는게 좋아요 짧게 하는게 좋아요 다시 네 오케이 자세 풀면 안돼요 다시 제가 이거 처리할게요 서브 넣고 아 네 자꾸 제가 안하니까 아 잠시만 이것도 칠 때 깎나요?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깎아야지 아니면 붙이려고 해도 돼 그냥 붙이려고만 해도 돼 볼게요 네 이런건 처리해줘야되요 네 어 서리 네 어 아잇 어 저기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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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지금은 이건 미스하기만 해요 시험 나가서 이거 미스하기만 해요 시험 나가서 됐어 럭키 럭키 됐어 오케이 다시 다시 한 번 더 이거 어떻게 해봐야죠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반응을 안해도 돼요 제가 갈게 아 책임전거 네 들고야돼요 네 들고야돼 다시 됐어 그럼 바로 빵이지 그렇지 잘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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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냅두는거야 냅두는 것도 실력이야 내가 잘친거지 인가요 그쵸 이런얘들이 또 있어 조심히 반응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마지막 한 번 더 네 이걸 왜 쳐 붙이면 되지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똑같이 놔 한 번 더 놔 한 번 더 놔야 돼요 그냥 놔 놔 그렇지 그렇지 요것만 해도 돼 좋아요 잘했어요 네 마지막은 수비 조금만 할게요 가운데 한번 와보세요 볼게요 트라이브 수비요? 네 왼쪽 키맞추고 두기 조심하세요 오른쪽 키도 괜찮고 오라는대로 자세가 높다 왔다 갔다 오케이 연습 안했죠 뭐야 안했지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지 안했네 연습 지금 보면은 면이 다 이렇게 돌아 나온다니 이게 제가 처음 만났을때부터 지적한거잖아 이거 백핸드 수비를 이렇게 하잖아 면이 이렇게 나오면 깎여 만든다고 그랬잖아 네 수직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 방향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왼쪽에서 직선으로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정도 뒤집히는건 이해를 해요 요정도까지 네 근데 지금 세분이 요정도 돌아가잖아 너무 심해요 그럼 깎여맞지 그러니까 밀리는거 밀릴 것도 아닌데 밀리게끔 치는거야 그것도 재능이지 재능이죠 재능이지 재능이라면 재능이지 그래서 풍을 맞추는걸 노력을 해야지 꺾으려는 노력을 하면 안돼 이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일 뿐이지 왼쪽에서 위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엎어지면 안돼 그대로 가야돼 엄지가 올라가면 바로 뒤집히는거니까 그렇죠 엄지가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립에 힘을 빼봐요 네 지금은 가동범위가 0 50 100 이라고 하면 백 써봐요 100 팔 여기 있고 안쪽에 있고 이렇게 손에 힘을 빼봐 돌아가잖아 여기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0 50 100이잖아요 그러면 50에서 100을 다 써버리는거에요 50에서 100을 다 써버려 스윙이 여기서는 세게 맞고 이런 동작들은 팔로우 모션이니까 돌아오는거에요 제가 지금 손가락에 힘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냐구요? 안 쓰고 있잖아 그래요? 응 그냥 얘네만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 쥐는 모션은 초심해서 맞아 그때 그랬잖아요 2조, 시조 정도까지고 털은 모션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엄지가 안 뒤집어지게 연습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켓을 쥐고 있는 손도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지금 준비 다시 지금 생각했을 때 다 쓴거 같아요 100% 아 힘은 안 들어가요 100% 다 써봐요 그립에는 힘을 빼도 돼요 다 쓴거에요 좋아요 아니야 이거 위로 쓴거에요 위로 이게 원래 하던거 이거 잘했어 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림 잡지마 손목을 세게 털려고 노력해야되요 그건 세게 쥔거지 0 50 100 0에서 100까지 땅 채는거에요 제가 지금 어디에 힘을 줘요 힘요? 손 목에 줄거 아냐 지금 손가락 어떻게 되어있어요 흐물흐물 하죠 네 관계없어 얘네만 다 쓰면 돼 이거 안잡아야 돼요 칠 때도 안잡아요 라켓 저한테 던져요 괜찮아 또 좋아요 괜찮아 힘주지마 손목을 풀어 빨리 푸는거야 더 풀어봐 세게 손목 팔목 말고 손목 오케이 라켓 배꼽 앞쪽에서 잡아야 앞쪽에서 다 풀었어요? 푼거 같아? 좀 나았지 않아요 전부다? 뭐가 나은데? 아니 방향을 생각을 잘해봐 위로 트니까 위로 트니까 위로 트니까 깎이는거잖아 내가 모션할때 왜 위로하는데 깎으려고 하는건데 이걸 왜 수비할때 하냐고 하하 다시 오 오 이거는 팔을 쓴거야 다 쓰긴 쓴거야 다 쓰긴 썼는데 왜 안돌아와 쓰고 만거잖아 갔다와야지 간거지 그냥 갔다왔어요? 그래요 괜찮아 면의 방향도 잘 생각해줘야되요 팔 더 들어요 팔 더 들어요 아 힘이 안들어가요 힘이 안들어가요 주는 법을 모르는게 괜자로 아는데 모르겠어 준비해봐 빨리 0 50 100이에요 0에서 100을 다 써 네 땅 땅 땅 이런느낌이 네 이런느낌이 있어야 돼 헤드가 나가는 느낌 이거요? 이걸 더 오른쪽이 아니고 여기 소리가 나게 해봐요 짚고자 그럼 잡으라고는 안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잡으라고 한적 없는데 흐물흐물하지 가봐요 아니야 이렇게 털어 이렇게 놔 그립에 힘 뺄게요 네 그래서 저쪽도 나가 손을 빼도 그럼 쥐면 어떻게 해요? 쥐면? 쥐면 더 세게 가겠지 세럴때 쥐나요? 네 세럴때 쥐요? 세게 쥐죠 세게 쳐야되니까 쥐면서 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냅스트로크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플러스 쥐어야 돼 두개 다 해야 돼요 두개 다 하나만 해서는 라켓 없이는 되거든요? 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네 맞아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 맞아 뭘 맞아요 아니 맞아 그럼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거기서 소리 안 나게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해보라고 어? 아 아니지 써버리면 되잖아 거기서 이 정도 앞쪽에서 갑니다 하나씩 잘했어요 괜찮아요 더 나올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힘 주지 마요 응 얼굴에까지 힘을 안 풀어버리세요 다시 다시 또 또 아니야 아니야 다시 봐봐 돌아가잖아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도 좋거든 근데 끝나고 나서 면을 보면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준비 준비 오 지금 좋다 나쁘지 않아 어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깍지마 네 다시 더 더 손목 지금 그립에 힘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립에 힘 줬어요 안 줬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이만 그냥 주지 말라니까 손목만 활용해봐요 마지막 네 손목만 좀 더 앞쪽에서 라켓맨 가운데 갖다 놔요 그렇지 좀 더 앞쪽에서 스윙을 밀지 마요 그립에 힘 줄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털 생각해야 돼 오케이 털어 더 털어봐봐 순간적으로 빵 털어봐 탕 채는 거야 탕 채려면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빼고 있어야 돼 아 빼고 있어요 다시 주고 있었네 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헤드가 헤드가 왜 멈춘다고 생각해 내가 그립을 멈추니까 브레이크를 그러고 힘을 주니까 멈추는 거 아니야 처음에 괜찮았잖아 처음에 처음에 괜찮았어 그 감이에요? 그 감? 몇 개 나왔어 한 번 더 해봐대요 한 번 더 해봐대요 괜찮았어 더 손목에 힘을 줘봐 더 손목을 얘한테 힘을 딱 주라는 게 아니고 이 가동범위가 이 가동범위가 배까지 꺾이는 힘을 주라는 거야 응 그 힘 다시 좋았다 뭘 주워줄게 오 꺾이는 힘 그립의 힘 말고 그립의 힘 말고 손목이 꺾이는 힘 0에서 100까지 다 써야돼요 손목 땡겨요? 안 땡기지? 더 해야돼? 지금 마지막에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쯤 괜찮았고 근데 힘을 주면 이상하게 돼요 힘을 빼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감각이잖아 중간 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아직 어려워요 근데 시합 때는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온몸에서 나 이러고 있거든? 뭐하러 그러고 있어? 힘 빼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치면 되지 어차피 시합 때는 공이 얼른 올지 몰라 얘네 마음이야 오는대로 그냥 맞추는 거야 잘 빈 곳만 보고 상대방 움직임 보고 빈 곳만 노래가지고 커트도 해보고 드라이브도 쳐보고 일단 제 쪽으로 많이 쳐요 네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